워랍 유튜브 저는 미쿡아재 존입니다. 미쿡아재 존 채널에 놀러오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. 우선 제 소개를 하자면요. 미국 캘리포니아 엘리에서 일을 하고 있는 한국아재입니다. 제 이름은 존이고요. 나이는 한국 나이로 40살이고요. 만으로 미국 나이로는 39살입니다. 제가 미국에 이민 온지는 23년이 됐고요. 저는 이제 하이스쿨 때 미국에 이민을 와가지고 서든 캘리포니아에서 23년 동안 그냥 쭉 살아왔어요. 제 채널은 미국 이야기, 자동차 이야기, 테크 관련 이야기, 먹탐쿡 해가지고 먹방, 탐방, 쿡방 그리고 여행 이렇게 다섯 가지 섹션으로 나눠서 계속 제 영상을 올릴 예정이고요. 작년 7월부터 계속 꾸준히 1회 1 영상을 올리고 있는 중이고요. 그 위에 제 영상 모든 영상들은 여기 위에 동영상을 클릭하시면은 모든 영상을 보실 수 있으니까 하나씩 차근차근 보시면은 더 재밌을 거예요. 그리고 너무 제가 감사하겠죠. 미국에 관한 모든 이야기들이 궁금하시면 제 채널을 구독을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.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.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. 오늘은 제 소개 영상 간단하게 한번 만들어봤습니다.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. 그럼 안녕히 계세요. 오늘 봐. 안녕하세요